안녕하십니까. 법무부의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술에 취해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실, 또 택시기사를 폭행하고도 택시기사를 폭행을 하게 되면 이게 특가법상 처리가 됩니다. 이게 뭐 서로 합의를 했다고 해서 이게 무마가 되는 사건이 아니고 이거는 입건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무마가 됐습니다. 이게 단순 폭행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경찰선에서 무마가 된 거죠. 검찰에 보고도 되지 않고 이런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조선일보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사건의 발단은 이용구 차관이 법무부 법무실장을 그만둔 지난달 초순일입니다. 지난달 초순에 이용구 차관의 집 아파트가 있는 서초동에서 그 아파트 앞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용구 차관이 술에 취해서 집 앞에 차가 도착을 했는데 잠에서 깨어나지 않자 택시기사가 잠을 깨운 겁니다. 이용구 차관에게 집에 다 왔다고. 그러자 택시기사에게 욕을 하고 뒷목을 당기고 행패를 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기사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 112가 출동을 했습니다. 경찰 112가 출동을 해서 보니까 술에 취한 승객이 잠을 깨운다고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건 조사를 당연히 경찰에 당리 출동하면 조서를 다 꾸미지 않습니까? 사건을 다 조사를 꾸몄는데 그 다음날 폭행을 당한 택시기사가 와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진술서를 내서 경찰은 이걸 단순 폭행으로 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을 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해서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검찰에 보고하지도 않고 종결을 시킨 겁니다. 지금 경찰의 입장은 법대로 했다. 단순 폭행으로 볼 사안이었다. 이겁니다. 택시기사가 목적지에 도착해서 술에 취한 승객을 깨우다가 일어난 일이었다. 그래서 단순 폭행사건으로 판단을 해서 단순 폭행은 반의사 불벌죄, 폭행을 당한 사람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니까 단순 폭행으로 봤다. 그래서 검찰 보고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켰다. 이런 입장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 폭행이냐 특화법 적용을 할 거냐라는 부분은 운행 중인 자동차에서 폭행이 일어났느냐 아니면 차 바깥에서 일어났느냐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관련 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경찰은 운행 중인 자동차에서 일어난 폭행이 아니다라고 본 건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지난 2015년에 개정을 통해서 운행 중이라는 이 자동차, 자동차 운행 중이라는 범주를 어디까지 볼 거냐라는 것을 정해놓았습니다.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 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도 운행 중으로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지금 음주운전도 이와 똑같은 경우입니다. 이 차가 꼭 달리고 있는 상황이 아니고 차가 잠시 정차한 경우, 서 있는 경우에도 운행 중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용구 차관이, 당시에 이용구 변호사겠죠, 지난달 초니까 이용구 변호사가 술에 취해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택시가 정차해 있는 상황은 맞는데 그 정차된 상황에서 폭행이 일어났다면 이건 특화법 적용이라는 겁니다. 이게 단순 폭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 이 사건에 대해서 법조계에서도 일반인이라면 그렇게 절대 처리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의문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법이 개정이 돼서 승하차를 위해서 정차한 상태에 벌어진 사건이라 하더라도 특화법 적용 대상이다. 이건 요즘 일반인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문제, 폭행 문제가 기사에 대한, 운전기사에 대한 폭행 문제가 우리 사회에 여러 번 문제가 돼서 이게 법안이 개정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차 운행 중을 어디까지 볼 거냐 차가 승하차를 위해서 정차한 경우에도 운행 중으로 본다라는 게 많이 보도도 되고 많이 알려졌죠. 여러 가지 홍보도 많이 했고요. 이 사건을 경찰이 입건조차 하지 않고 덮은 것, 내사 종결한 것은 이 사건을 봐주기 용이다라는 의혹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대목입니다. 이용구 차관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일 때 선거 캠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판사 출신으로 그 선거 캠프에 있다가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발탁이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실세죠. 그 다음 지난번 윤석열 징계 때 윤석열 징계를 맡아야 될 사람이 추미애 장관인데 추미애 장관은 직접 청구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은 배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 고기영 차관이 윤석열 징계를 맡아야 하는데 고기영 차관이 사표를 냈습니다. 이 징계권은 내용이 징계가 될 내용이 아니다. 이 징계는 잘못된 것이다. 자신은 맡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사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징계가 제대로 추진이 되지 못할 거다라고 봤는데 바로 그 다음 날 문재인 대통령이 이용구 차관을 곧바로 임룡합니다. 윤석열 징계를 위해서죠. 윤석열 징계를 이용구 차관이 책임지고 추진하라고 하는 사인인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직접 윤석열 징계를 진두지휘하고 나섰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됐던 겁니다. 그만큼 이용구 차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실세 중에 실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음주운전이나 이런 폭행사건에 있어서 가장 경찰에서 무마를 한다고 할까요? 이건 의혹에 관한 추측입니다. 봐주는 형태가 이런 경우입니다. 이게 특가법 적용이 되는 부분인데 단순 폭행으로 처리하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그것도 그 자리에서 택시기사가 폭행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그 다음 날 택시기사가 경찰에 와서 진술서를 자신은 폭행을 당했지만 처벌을 받지 않는다라는 진술서를 쓰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흔히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뭐 아주 힘 있는 사람이고 또 뭐 여러 가지 보상금이 있을 수도 있고요. 물론 이건 추정입니다. 그런데 간단한 것은요. 당시에 사건 조사 기록이 있고 당시에 이걸 조사한 경찰이 있고 피해자가 있고 지금 이용구 차관이 있습니다. 이건 뭐 당연히 지금 검찰이 당장 조사하면 금방 드러날 일입니다. 절대 단순 폭행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 딱 전형적으로 이거 뭐 백 있고 돈 있고 한 사람을 봐주기 위해서 특가법 적용을 단순 폭행으로 바꾼 것이다 라는 그 다음 이게 만약에 경찰에서 봐주기 위해서 종결시킨 거라면 검찰에 보고하지 않고 좀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징계 이후에 윤석열 총장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권, 민주당 의원뿐 아닙니다. 김경수 지사를 비롯해서 입가진 모든 여권의 사람들은 윤석열 총장을 향해서 감히 대통령을 상대로 맞짱을 뜨려 하느냐 감히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내느냐 대통령이 이제 윤석열 사표 내라라고 사인을 보냈는데 신호를 보낸 것인데 거기에 맞서는 것이냐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협박을 하고 있죠. 대통령이 왕이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 도대체 왕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반응을 할 수 있느냐 윤석열 총장은 검찰총장으로서 자기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해서 법적인 구제 소송, 구제 절차를 밟고 있는 겁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것이죠 이것은 누구나 갖고 있는 권리고 또 검찰총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인 것이죠. 검찰총장이 지금 부당한 일로 징계를 받게 됐다면 그 자체로서 지금 검찰의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는 부분이고 개인적으로는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것을 국가를 위해서 또 개인을 위해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소송을 제기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소송 결과를 지켜보면 되는 일입니다. 문제는 권력을 가졌다고 권력의 실세라고 이렇게 검찰총장도 급박하는 여권 그 실세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는 이용구 차관이 술에 취해서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지금 자세한 내용은 경찰 조사를 보고 검찰이 조사하면 금방 드러날 일입니다. 이게 특가법에 해당하느냐 단순 폭행이었느냐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런 사건이 만약에 그냥 덮어졌다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특히 이용구 차관은 추미애에 이어서 법무부 장관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 인물입니다. 윤석열 징계에 이어서 법무부 장관을 시켜서 또 윤석열은 이번 행정 가처분 소송에서 만약 윤석열 총장이 진다 하더라도 2개월 뒤에 다시 복귀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윤석열 견제, 검찰 견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믿을 만한 인물로 꼽히고 있다는 거죠. 문재인 정부에 의해서. 이용구 차관이 지난달 초에 술에 취해서 잠을 깨우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건 이 건에 대해서는 더 기다리고 할 부분은 아닙니다. 이건 조남관 차장이 지금 직무대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지시해서 바로 내용을 확인하면 금방 드러날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모든 국민들의 관심이 바로 집중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사람이 아니고 이용구 차관에 가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소위 권력 실세라고 해서 또는 여러 가지 보상으로 인해서 사건을 경찰이 무마한 거 아니냐. 경찰에 대한 조사, 당사자들 조사하면 금방 드러날 부분이고 당시에 경찰 조사 기록이 다 남아있습니다. 경찰 조사 기록은 폐기될 수도 없는 거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쓰게 됩니다. 경찰 조사는.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확인이 될 부분이고 문재인 정권의 도덕성에도 굉장히 관계되는 문제일 것이다. 또 윤석열 총장의 징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간접적인 영향이겠지만 미치게 될 부분이다. 빠른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고맙습니다.